오늘은 제가 밥을 하는 날이라서 혼자 마트 가서 장을 보고 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떡국입니다 어우 너무 추워요 어우 추워 추워 일단 떡국에서 제일 중요한 떡국 찾았습니다 진짜 너무 많은데? 오늘만 먹을 거니까 어? 이거 사면 되겠다 떡국을 사구요 떡국 국물은 곰탕을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사주고 김치 맛있어 김치 대파 어? 김가루 계란만 사면 이제 쇼핑이 끝납니다 계란만 사면 이제 쇼핑이 끝납니다 이렇게 쇼핑 끝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재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만두 그리고 김가루 떡 국물 계란 파 먼저 파는 쓸 만큼만 꺼내서 물에 잠깐 씻어 주겠습니다 먼저 파는 쓸 만큼만 꺼내서 깜짝 칠게 가져와서 끝부분은 잘라내서 버리고 깜짝 콜라 끝부분은 잘라내서 버리고 깜짝 버려 깜짝 어 파가 여기 날라가네 이렇게 해서 자른 팔을 연 모아주고 아 차컬리 내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어허허허 마감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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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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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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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